오늘이 2번째에요. 네. 아직 긴장하고 있어요. 아, 미팅. 처음 봤을 때 우선 제가 되게 부끄러웠고요. 대본 리딩 때 처음 봤었어서 근데 생각만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그런 우아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를 되게 많이 품고 있는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와 너무 정말 싱크로 유리에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딩하면서도 되게 즐거웠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좀 많이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